어떤 내만의 확실한 견해를 딱 잡았을 때, 그게 한 며칠 동안 확실할 때, 그럴 땐 의무 다 할 거 없네, 괜찮으면 공부하는 게 되겠네, 그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게 딱 속습니다. 견해라면은? 뭐 이거 아무것도 없는 난해라든지 이것뿐이라든지 우리의 법문에 나오는 스님 말씀대로 법다운, 진짜 확실한 법다운 걸 딱 하나 잡고서 거기에 빠지는 거죠.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견해죠. 중요한 말씀이에요. 본인도 거기에 몇 번 쏘았다 이거죠? 네, 그리고 또 이건 아니다, 아니다 하면서 또 넘어가고 넘어가고 몇 번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그런 마음도 잘 안 일어나고. 그렇죠. 그런 과정을 거쳤군요. 아마 누구나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때에 속기도 많이 합니다. 방금 법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견해들이 확실할 때에. 그게 견해가 확실한 거지, 습위 조복이 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견해가 확실하면 왠지 공부가 된 것 같거든. 그게 견해인지 모르는 거죠. 지금부터 2024년 10월 17일 목요법회 제2부 지리의 문답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들, 질문이나 또는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나 또 공부 점검이 필요한 분들 말씀하시고 또 도반들에게 내 경험을 같이 공유하고 싶다 하는 분들 그런 얘기를 해 주셔서 좋습니다. 이건 자랑이 아니고 자기를 내세우는 게 아니고 같이 공유할 마음이 나는 분들은 공유를 하셔도 좋습니다. 또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자기가 공부가 되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 자기가 보이기도 하니까 말을 하다 보면 내일 이런 습이 또 나오는구나 이런 걸 볼 수도 있고 공유하실 마음이 있는 분들은 본인들의 경험을 좋은 것이든 잘하고 있는 것이든 잘못하고 있는 것이든 공유를 하는 것도 마음에 나는 분들은 하셔도 좋습니다. 그저 입 다물고 혼자서만 공부해 간다고 해서 잘하는 것만도 아니고 또는 뭐 물어서 길을 물어서 가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아주 처음에 그런 물어볼 수가 있죠 처음에는 근데 본인이 나는 이건 좀 꼭 물어봐야 되겠는데 남의 눈치가 보여서 또는 스님 눈치가 보여서 못 물어본다거나 그래서는 되지 않고 해소가 될 부분은 해소가 또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점검이 안 되면 자기 혼자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계속 그냥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검이라는 것은 필요하죠 분명히 모두 다 공부를 다 잘 해나가는 모두 다 항상 공부를 잘 해나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게 본문을 분별심으로 듣기 때문에 네 하응버부님 말씀하시겠습니까? 8월 11일날 이제 영상 올라온 거에 네 하민버부님께서 여보세요? 네 말씀하십시오 들립니다 아 네네네 네 하민버부님께서 이제 지렁이 보고 징그러운 마음이 들었는데 스님 본문 들으면서 탁탁 소리에 그 징그러운 마음이 사라졌다는 말씀 그런 이제 질의응답을 하고 스님께서 그러면 그 지렁이 그 탁탁과 지렁이가 둘이 아니었으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순간 뭐라고 말씀드리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순간에 아 그래 그렇지 이런 생각이 딱 떠올랐고 제가 요즘에 조금 운동이 필요해서 산을 좀 다니는데 아 그렇지 그런 생각이 떠올랐다는 거는 생각인가요? 생각은 아니었어요 생각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떠올랐다고 하는 말씀은 뭐죠? 어떤 뜻의 자신 말씀인가요? 학과 지렁이가 둘이 아니구나 둘이 아니구나 그건 생각이잖아요 정말 그렇게 되어져 버리면 둘이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건 아니죠 정말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거죠 물론 뭐 징그럽다 안 징그럽다 이 차원은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이 그 깨우친다고 해서 뭐 징그러운 게 안 징그러워서 그냥 다 만질 수 있게 되고 이런 얘기를 그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법은 이미 생각이 떠올랐다고 하시니까 정말 분별이 없어졌느냐 분별로부터 자유로워졌느냐 아니면 생각이 떠오른 것이냐 지금 그거를 묻는 겁니다 그 순간 그 순간만큼은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 생각인 것 같았던 거고 그 순간에 뭐라고 표현하고 좋지 그냥 쉬어졌다 쉬어졌다 그러면 왜 둘이 아니라는 생각이 떠올랐다고 아까 말씀하셨을까요? 네 말로 표현하자면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면 정말 그게 둘이 아니더라 그 말씀이었나요? 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럴 때는 그게 정말 둘이 아니더라 아닙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둘이 아니라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거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생각이 떠올랐다는 거잖아요 그죠? 다른 분들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때에 그대로 말씀을 그대로 하셔야 돼요 생각이 떠올랐다는 것은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분별해서 다 깨어났을 때 어 둘이 아니구나 이렇게 하게 되지 않는다 둘이 아니구나 이거는 생각인데 그런 생각이 안 들거든요 네 네 네 네 보부님은 생각이 떠올랐다고 말씀이 말이 나오는 걸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데 저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그게 생각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확인을 해본 겁니다 네 네 네 계속 말씀하십시오 네 그리고 산책을 갔다 오던데 까마귀가 깍깍거리는 소리가 굉장히 거슬렸었거든요 근데 왜 아침부터 저렇게 까마귀가 깍깍거려라고 떠오르는 순간 이 명치 끝에서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 명치 끝에서 그러고 옆에서 이제 사람들 얘기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마치 제 제 쉽게 해서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뒤집어진 것 같은 그 그 순간도 그냥 생각이 쉬워졌던 것 같더라고요 그냥 확 뒤집어졌어요 그리고요 스님 저는 그래서 확실하던가요? 응? 확실하던가요? 네 계속 말씀해 보세요 저는요 슬림 본문을 듣고 이렇게 잠깐씩 생각이 쉬워지거나 그러고 나면 생각이 쉬워지는 거예요 생각이 없어진 거예요 아니면 없어졌어 없어졌어 딱 안정이 된 거예요 확실하게 안정이 되죠 근데 제가 그게 의문스러운 게 이 안정이 됐다 아 아 진짜 편안하다 그러니까 편안하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조차 제가 분별을 하고 있다라는 이거를 또 지나고 나면 아 맞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순간만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 근데 어 그러고 나서 그게 저는 계속 되는 건 아니고 다시 또 이제 뭐 일상생활을 하거나 뭐지 이렇게는 하는데 제가 제 주변이 조금 음 공기가 달라진다고 해야 되나 응? 뭐가요? 주변 주변이 약간 기운이 달라진다라는 거를 제가 조금 기운이 달라진다? 아니 이거는 흐름흐름으로 간다 그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요 왜 네네 자기가 분별에서 벗어나면 왜 자기가 알죠? 뭐 기운이 달라진다 이런 말은 안 나올 텐데 네 기운이 기운이라는 생각도 안 들게 예를 들자면 네 예를 들면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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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이 다쳤다고 생각을 네 막 들어요 그러다가 그러면 이제 너는 이제 쓰는 법문을 뭐 뭐 계속 들으니까 듣고 나서 그렇게 한 번씩 눈물이 나거나 아니면 생각이 쉬워지거나 그렇게 되면 정화된 제가 한 번 이렇게 정화된 듯한 저 스스로가 네 그러면서 사람들을 대하거나 이럴 때 기운이 달라진다 그래야 되나 아 뭐라고 표현을 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좀 그런 경험을 조금 왕왕하거든요 네 그런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결론이 뭔가요? 이렇게 가끔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명치 끝이 아픈 경우가 많아서 병원도 가서 검사도 하고 이제 이러기는 하는데 그날 그렇게 까마귀가 어 내 명치 끝에서 나오는 소리네 사람들 소리가 여기서 나오네 이러고 나서는 또 명치 끝 아픈 게 또 사라지고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지 뭐 여쭤보고 싶었던 마음도 있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 그런 것조차 다 분별이구나 라는 그리고 스님 법문 들으면서 많이 편안하다 편안하다 그리고 제가 스님 법문 접하지 않았으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거라 생각은 하는데 어쨌거나 스님 법문 들으면서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이 위안을 삼고 그러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네 법문을 듣기만 해도 또 마음은 마음이 안정은 많이 되죠 근데 그렇게 안정된 그 근데요 스님 저는 다른 법원님들은 하면 좋다 좋다 라고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좋다라는 좋다라는 건 아니고 그냥 근데 뭐 좋든 뭐 아니든 뭐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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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법원님은 법원님 나름대로 또 그 법원에 뭐 효과를 느끼고 계신 거고 그걸 뭐 좋다고 하든 뭐 어떻게 하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법문은 들으면서 마음은 많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근데 그 지금 방금 어떤 경험 명치에서 뭐 까마귀 소리가 난다 뭐 물론 이제 그런 것도 다 이럴 수 있나 이렇게 관심 가지지 마시고 네 뭐 일어나는 경계마다 다 경험하는 경계마다 아 이럴 수도 있나 이런 경험은 왜 있지 이건 왜 이렇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을 하든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훈별심에서 벗어나느냐 그거 하나 뿐이지 이런 경험은 왜 일어나지 뭐 알아봐야 아무 소용도 없거든요 네 그런 뭐 그 완전히 관념의 세계 속에서 살다가 이제 법문을 들으면서 그 관념이 조금 헐거워지면서 관념을 조금 벗어난 경험 같은 그런 게 그런 거 누구나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가지 마시고 관심 가지면 다시 어차피 그건 또 분별이니까 왜 일어나는지 알면 뭐 하겠어요 그냥 다 놓고 가면 되는 것이 놓고 간다는 것은 거기에 관심을 안 가진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에든 뒤돌아보면 다 분별이에요 근데 이제 자기가 확실하게 벗어나는 경험이 있었으면 그거는 이제 점검이 돼야 되는 거겠죠 어 네 음 보통 보니까 뭐 조금 평소에 관념의 세계 속에서 평생 살아오다가 그거하고 조금 다른 경험을 하게 되면 아 이런 일이 왜 있지 하고 바로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는데 그거 완전히 바로 분별에 속는 거죠 예 그래서 그리고 자기가 음 요는 항상 그거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분별 속이냐 분별에서 깨난 경험이냐 아 아 그 그것만 음 이렇게 구분이 되지 다 그 뭐 다른 것은 분석해봤자 소용도 없고 어차피 뒤돌아보고 해석하는 거고 이제 쓸데없는 분별이고 뭐 그런 겁니다 예 분별이냐 분별을 벗어난 것이냐 이것만 중요한 거예요 음 그 정도는 알고 계시리라고 보는데 네 그리고 또 말표현에 뭐 말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또 표시가 나기도 하고 또 불확실한 부분은 제가 물어보기도 하고 재차 확인하기도 하고 하니까 음 이거 자기가 그러니까 어쨌든 음 뭐 법문을 들으면 마음이 예 편하겠죠 법문을 들으면 네 마음이 법문 들으니까 마음 편하다 하는 것이 이 공부의 효과는 아니에요 공부가 되어져야 돼요 공부가 마음 편한 거에 안주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음 음 자기 습이 조복이 돼야 되지 마음 편하다고 해서 습이 조복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음 근데 뭐 한꺼번에 붕붕 붕붕 뛰어서 이렇게 건너갈 수는 없으니까 각자 자기는 자기대로 자기에 맞게 해 나가면 되는 거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른 분은 이제 오늘은 더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알아서 들 공부가 진행이 되면 음 알아서 들 진행이 되는 게 좋긴 합니다 알아서 진행이 된다는 것은 자기가 알아서 공부해 간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법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믿음으로 쭉 갈 수 있는 것을 말한 겁니다 뭐 자기가 알아서 뭐 생각으로 공부해 간다면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건 잘못 가는 거죠 네 네 법우 법우님 말씀하십시오 네 예 스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말씀하실 때 우리가 질의응답 시간에 인사는 주고 받지 않으니까 그런 건 생략하시고 하실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딱히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들은 건 아니고 좀 너무 빨리 끝나는 게 아쉬워서 저는 들긴 들었습니다 너무 빨리 끝나는 게 왜 아쉬울까요? 조금 아쉽네요 조금 더 애쓰고 싶어서 사람들 왔습니다 저는 지금 공부를 돌아 봤을 때 예전에 하던가 하고 지금 하는 건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함상 분별하면서 뭔가를 찾고 만들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젠가부터 이제 스님 법문을 듣고 나서 그걸 뭐라 해야 되나 나댄다고 할까요? 나댄한 짓을 점점점점 안 해지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안 하게 되던가요? 네 그건 뭐 할 필요가 없고 그게 점점점 안 해지고 거의 거의 까진 아니고 거의 뭐 안 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이렇게 제가 찾거나 훈변에서 뭔가를 생각하거나 예전에는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공부가 거꾸로 된 거죠 그것도 공부를 할 수도 없지만 안 하게 되고 안 하게 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항상 관심이 많고 있어요 많아요 많아서 그러니까 예전에도 애 찾는 마음처럼 잊혀지지도 않고 한 종일 관심을 가지고 있고 뭐 하지도 않고요? 아이를 찾는 마음처럼 아 아이를 찾는 마음처럼 아 아이를 찾는 마음처럼 잊혀지지 잊혀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잊혀지지도 않고 잊혀지지도 않고 항상 관심을 가져지게 되고 아 이게 또 약간의 또 견해도 좀 생기긴 하는데 괜찮을 것 괜찮을 것 같고 뭐가 괜찮을 것 같다고요? 뭔가 약간의 뭐 견해가 좀 생기긴 하는데 그 견해도 그 견해도 견해일 뿐이기 때문에 뭐 그냥 좀 항상 좀 확실하다라는 느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하기 어렵네요 어렵는데 그렇게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가고 있고 일단 관심이 항상 뭐 잊혀지지 않는 그런 느낌 네 그리고 뭐 크게 크게 이 본문을 듣거나 해도 그 본문에 잘 듣습니다 잘 듣고 네 넘어가고 잘 듣고 넘어가고 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이거다 저거다 뭐다 뭐다 이런 견해는 전혀 생기지가 않습니다 음 음 음 이게 이게 공부라고 말할 수도 없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음 음 근데 근데 참 확실하다는 느낌이 많고 음 확실하다는 또 아니지 뭐 확실한 것도 아니고 근데 나 중심이 좀 딱 딱 잡혀있다 해야 되나 항상 그냥 딱 이게 관심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음 잘 안되니 원하겠네요 그래서 뭐 사는데 크게 문제도 없고 물론 여덟 가지 뭐 사건 사고도 많고 뭐 하는데도 별로 뭐 게이치도 않고 음 그게 그때그때 맞게 또 행동하고 하고 이게 좀 자유로워지는 것 같은 예 많이 자유로워진다고 봤죠 예전에 비하 제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런 변화들이 있어서 좀 딱히 뭐 할 말은 없는데 좀 부끄럽긴 하지만 근데 이제 택도 없는 그런 화취랍니다 공부가 음 이게 네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네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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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뭐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예 끝없이 자기가 계속 네 자기가 뭔가 부족함을 느끼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부족합니다 완전 부족하기 때문에 뭐 안 속을 수가 없고 그래도 자신이 있는데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자꾸 속고 있으니까 위생을 드리고 보니까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제가 딱히 어떻게 하는 건 없는데 네 그렇지 자기가 딱히 어떻게 하는 건 없지 네 없는데도 없네 공부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네 근데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뭐 하고 열심히 해도 아니죠 사실 말이 열심히지 이게 뭐 열심히가 아닌데 네 그건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열심히 한다는 말도 열심히 한다는 것보다는 관심이 많다 뭐 이 정도로 말할 수 있겠죠 네 그게 잘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그게 평 그러니까 외나무 다리에서 중심을 잡는 거라면 자기가 완전히 그 위에서 외나무 다리에서도 좁은 그 뭐 평행봉 뭐 이런 것처럼 그 위에서 완전히 자기가 떨어지지 않고 자유자제하다면 뭐 열심히 할 필요성을 못 느끼겠죠 네 이제 열심히 할 필요성을 느낀다는 것은 뭔가 내가 아직 마음이 자유자제하지 못함을 느끼니까 아 이거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느낄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히 자유자제할 때까지 이제 쭉 해가면 되죠 그래도 음 음 그 그 전과 이제 변해가는 게 보입니다 그 이게 보이거든요 음 좀 달라지거든요 사람이 네 근데 그걸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듣게 됐네요 근데 그렇게 달라지는 게 스스로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게 재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재미있어요 그렇죠 살면서 이거 뭐 재미라고 하면 좀 가볍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가장 큰 즐거움이죠 이거 공부가 되어지는 게 사람 인생에서 제일 큰 즐거움이죠 즐거움 즐거움 자기가 안정이 되어지니까 네 안정이라고 할 수 있게 안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완전 극도의 안정이지. 근데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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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르니까. 물론 또 경계마다 많이 흔들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공부하기 이전과 비교하면 안정이 돼 가는 게 보여요. 이게 언행에서도 그게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안정이 되어 가면. 그래요. 근데 점점 더 안정이 된다면 참 좋겠죠. 점점 더 안정이 빼가고 있다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조금씩, 요만큼씩. 그리고 이제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그게 또 위험한 시기가 됩니다. 이제는 뭐 이런 마음이 들거든.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런 마음이 공부 초창기 때부터 자꾸 들어요. 자꾸 드는데 그거 쏟기가 참 쉽습니다. 제일 위험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걸 몇 번 이렇게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것도 분별이고 그거는 잘 안속을지 몰라요. 또 속을지. 잘 안속을 것 같다. 지금은 잘 안속을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속습니다. 나는 이제는 안속을 거야 하는 그게 속는 거거든. 진작에도 그렇게 이제 공부가 좀 된 것 같다 하는 것에. 몇 번 그랬습니다. 어떨 때에, 어떨 때에 그렇게 판단이 되던가요? 어떤 내만의 확실한 견해를 딱 잡았을 때, 고기 한 며칠 동안 확실할 때, 그럴 땐 어휘무 다 할 거 없네. 괜찮으면 공부 안 해도 되겠네. 그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탁 속 듭니다. 견해라면은? 뭐 이거 아무것도 없는 난해라든지 이것뿐이라든지 우리 법문에 나오는 스님 말씀대로 법다운, 진짜 이건 확실한 법다운 걸 딱 하나 잡고서 거기에 빠지는 거죠.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거기에 견해죠. 중요한 말씀이에요. 본인도 거기에 몇 번 쏘갔다 이거죠? 네, 그리고 또 아 이건 아니다, 아니다 하면서 또 넘어가고 넘어가고. 몇 번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그런 마음도 잘 안 일어나고. 그렇죠. 그런 과정을 거쳤군요. 아마 누구나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근데 그때에 속기도 많이 합니다. 방금 법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견해들이 확실할 때에. 그게 견해가 확실한 거지 쓰비조복이 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견해가 확실하면 왠지 공부가 된 것 같거든. 그게 견해인지 모르는 거죠. 결국은 어디에 속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자기 견해에 속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자기 판단이라고도 했는데. 자기 견해, 자기 판단, 자기 견해에 속는다. 그게 견해인지 진짜 쓰비조복이 되어서 해탈 쪽으로 간 건지. 그러니까 해탈 쪽으로 갔다는 게 분별해서 벗어나는 쓰비조복이 되어 가는 건지. 아니면 확실한 견해가 선 건지 사람들은 구분을 못합니다. 견해 속에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을 쳐주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리고 확실하게 알면 그건 굉장히 인정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확실하게 알면 공부도 내 확실하게 아는 암을 따라서 될 것 같거든. 그런데 이 씁은, 분별심이라는 씁은 내가 확실하게 아는 암을 따라와 주지 않아요. 업식은 내가 아무리 확실하게 알아도 그 확실하게 아는 암을 따라와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안다고 해서 공부가 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아무리 확실하게 알아도 공부는 따로 노는 거지. 따로. 습관은 따로 노는 거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안다고 해서 습관이 그렇게 바뀝니까? 습관은 안 바뀌지. 공부는 습이 바뀌는 건데 분별하는 습으로부터 벗어나는 건데 우리는 확실하게 알게 되잖아요. 확실한 견해가 서잖아요. 그냥 워낙 우리가 근기가 얕아서 그래요. 공부하는 근기가 얕아서 그냥 견해만 생기면 바로 그 견해대로 공부가 되어질 줄 알고. 중요한 말씀을 하셨네. 본인이 경험 칠수 해본 경험담이니까 다른 부부님들한테도 조금은 더 관심 있게 들릴 것 같네요. 이게 오래 공부해 가라는 우리 오늘 1부 서장 시간에도 나왔죠. 오래 공부해 가야 된다고 오래 공부하면 저절로 자기가 눈이 밝아질 것이다 했는데도 그런데도 이런 말이 내가 견해에 속을 때도 이 정도 견해가 공부가 된 거라고 여긴다면 오래 공부해 가라고 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의심도 못 해보는 거예요. 우리 다들 너무나 공부근기들이 얕아서 그래요. 그 의심조차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견해가 확실해졌을 때 법에 대한 견해가 확실해진 게 정말 공부가 된 거라면 뭐하러 오래 공부해 가야 된다고 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이런 먼저 앞서간 분들의 이런 경험담 이게 뭐 경험에서 나오는 법문이잖아요. 그런 것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자기가 딱 걸려야 되는 거지. 아,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게 공부가 된 이렇게 내가 확실하게 법에 대한 견해가 섰다고 해서 여러분들 쓰비, 업식이, 쓰비 확실하게 견해가 섰다고 해서 그 견해 따라와 주던가요? 그게 따라오던가요? 전혀 상관없이 이거는 습이 나오지 않던가요? 이 견해와는 전혀 상관없이 공부는 습이 조복되는 것을 공부라고 하는 것이 견해가 서는 것은 공부가 아니고 그냥 해일 뿐이다. 알밀 뿐이다. 이게 아주 간단하고 쉬운 말 같고 많이 들어본 말이지만 다 여기에 속습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었죠? 다 거기에 속는다. 뭐 도드릴 법문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다 안다. 내 아는 대로 내 습만 조복되어 가면 된다. 아는 대로 습이 조복되나? 안 되어집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이렇게 해야 훌륭한 어른이 될 수 있다. 건강하고 훌륭한 어른이 될 수 있다. 하고 강의를 들어서 다 이제 견해가 확실하게 섰다. 하면 그 아기가 지가 그렇게 살아 그렇게 자라나 질까요? 그렇게 살아 질까요? 전혀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건 그냥 아는 견해일 뿐이지.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착각을 합니다. 자기 견해가 확실하면 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딱 뭐가 좀 내가 경험도 했고 분별을 벗어난 경험도 했고 결국은 앞으로 공부는 다 이거 아니냐? 하고 딱 확실하잖아요. 그렇게 공부가 되어지는 줄 알아요.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백해무익이구나. 하고 확실하게 견해가 썼어. 그러면 안 피우고 싶어질까요? 습은 따로 놀아요. 따로 내가 이러이런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부지런하게 노력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렇게 딱 견해를 가졌다고 해서 그렇게 살던가요? 자기가? 견해는 견해일 뿐이지 이 업식은 이 습관은 전혀 아는 것하고 따로 놀지 않던가요. 결국은 그 견해라는 것은 아는 것에 불과해요. 그 아는 거거든. 아는 것. 아는 것과 습관은 전혀 상관없이 따로 놉니다. 공부는 견해를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습이 조복되어지는 것을 공부라고 합니다. 분별의 습이 낯설어지고 분별에서 벗어난 습이 그게 익숙해지는 그래서 오래오래오래 이거 가야 된다고 하는 거지 그 견해야 금방 서죠. 그래서 갈수록 이게 속지 마라 어디에 속겠습니까? 견해에 속습니다. 무엇에 속겠습니까? 견해에 속지 왜 속지 마라 속지 마라 하겠습니까? 공부할 때 속는가 안 속는가 왜 건드려 보겠습니까? 견해에 속으니까 이게 구분이 안 돼요. 사람들은 구분이 안 돼. 견해온지 습이 조복되었는지 그래서 그래서 오래오래 해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래오래 해봐야 이게 무슨 말인지 왜 법문에서 이렇게 말한지가 다 자기가 자기 것이 되어서 자기가 그걸 다 경험하고 지나가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벌써 다 끝내버리죠. 견해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다 분별이네. 이 자리 하나밖에 없네. 뭐 이런다든가 어차피 결국은 다 분별 아니야? 뭐 이런다든가 요즘 다 견해예요. 지혜정도라는 말이 있어요. 지혜정도 견해로 공부하는 것도 견해를 공부가 된 걸로 보는 것도 지혜정도일 수 있죠. 지혜정도 머리로 공부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그런데 자기는 머리로 공부하는지 몰라. 그게 머리로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가 나왔을 적에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겠습니까? 왜 길게 얘기하겠어요? 너무나 세게 들어야 돼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누구 하나 여기에 아마 예외가 안 될 겁니다. 왜 공부가 호락호락하지 않다 하겠어요? 어 이거 하나뿐이구나 이 자리밖에 없구나 라든가 뭐 아이고 뭐 어떤 법에 대한 견해 공부에 대한 견해가 서든지 간에 그런 거는 얼마 안 가면 생깁니다. 자기 경험과 법문 들은 것과 이런 게 이제 같이 어울려서 그런데 그게 견해라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도 법원님은 몇 번 속을 뻔했는데 잘 넘어오셨네요. 용쾌 그렇게 하던 분들이 결국은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되죠. 아유 무슨 일 닥치니까 결국은 내 공부 실력이 다 그대로 다 드러나 버리더라. 공부가 된 게 아니었더라. 쓸데없이 오래오래 하라고 하지 않거든.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이렇게 그렇구나 라고 알아도 지금 이런 얘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도 십중팔구 그러기 쉽습니다. 안다고 해서 그렇게 안 되지 않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안다고 해서 그렇게 안 되어지지 이거를 알아요. 그럴 것 같으면야 뭐 어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알아도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뻔히 알고 있는데도 그런 실수를 그런 시행착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는 이제 시행착오라고 느껴지지 않죠. 자기가 맞는 것 같죠. 음 그래 이제는 확실해. 뭐 이렇게 이제는 확실해. 근데 이제는 확실해 라는 자체가 벌써 분별 속에서 확실하다 하는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건 그렇게 쉽게 뭐 공부 여러분들이 벗어나는 경험이 있고 한 몇 년 만에 이렇게 확실해 질 것 같으면 그리고 뭐 공부 이것도 이제 뭐 어떻게 하는지 난 뭐 확실하다 이런 것 같으면 뭐 하러 오래오래 하라고 하겠느냐 이 생각이라도 하셔야 돼요. 뭐 때문에 오래오래 하라고 하겠는가 이 지금 서장에 나온 내용 아닙니까 오래오래 하다 보면 이렇게 오늘 일부 법회 시간에 나왔죠. 대법의 밝기를 바라고 시시각각 막힘 없기를 바란다면 예전과 다름없을 뿐이고 오래오래 지나면 저절로 머리를 끄덕이게 될 것이다. 아까도 그런 말씀 드렸죠. 조금 해보고 이제 오래오래 하면 머리가 끄덕이 진다더니 나도 지금 머리가 끄덕이 지는구나 이렇게 자기가 오래오래 했다고 그러니까 그냥 별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있죠. 가는 과정을 공부해가는 과정을 세부적으로 이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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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한마디에 간단하게 오래오래 해보시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 이렇고 저렇고 해봤자 다 분별이 지나지 않거든요. 그냥 한마디로 왜 여러분들이 아기들한테 그래 네가 어른이 되봐라 한마디로 딱 그래 너도 한번 어른이 되봐라 또는 너도 부모가 되봐라 이렇게 말할 때 있죠.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그런 것처럼 그 과정을 어떻게 다 말로 하겠어요. 자기가 다 겪어가면서 어른이 돼봐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공부도 근데 아이일 때도 어? 나는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다 확실하게 알겠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요는 이 습은 내 암을 전혀 따라와 주지를 않아요. 법문을 아무리 달통했어도 공부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아도 이 습은 그걸 따라와 주지를 않아요. 아는 것을 따라와 주지 않아요. 습은 따로 놀아요. 습이 조복이 되는 게 공부지 뭐 머리들이야 머리가 안 좋아서 공부가 안 되겠습니까? 습이 조복이 안 되는 게 공부가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또 왠지 습이 조복이 많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이전보다 자꾸 안정이 되니까 0점 받았다가 10점 받으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이제 모르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 이상은 안 받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상은 안 받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야 10점 받았다고 설치지 말고 오래오래 해봐라 이렇게 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다 도대체 왜 먼저 공부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는가 요거라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겠지. 우리 참 사람들이 돈도 없다가 조금 벌면 막 있는 척 하고 싶고 그런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조금만 출세하면 또 막 잘난척 하고 싶고 그런 심리 공부도 완전히 분별심 속에서 헤매다가 조금 살만하면 내가 공부가 많이 된 것 같고 이런 굉장히 섣불리 너무 그 이상을 안 가봤기 때문에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이상은 전혀 어떤 점점 어떻게 변하는지를 모르니까 이제 왠지 다 된 것 같고 나 부자 다 된 것 같고 나 다 큰 것 같고 아이들도 더 어렸다가 몇 살 되면 나 이제 다 큰 거 같지 않을까요? 그런 심리죠. 더 이상은 안 자라 봤으니까 다 큰 것 같단 말이에요. 자기가 더 이상을 안 가봤기 때문에 이제 아 이게 절대로 마음이 편하다고 해서 그렇게 여길 게 안 이루구나 공부는 공부는 참 철저 그러니까 철저하다 그러니까 빈틈이 없어야 된다 빈틈이 없어야 된다 근데 아마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또 어 난 지금 빈틈이 없고 철저한데요 이런 얘기들도 참 그 생각보다 좀 쉽게들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반대여야 되는데 참으로 쉽게 그렇게 여기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아주 주의하셔야 됩니다 방금 스님 법문 중에서 하나 알아낸 게 있는데 아이 저도 이제 제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이인 줄 또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모든 말씀을 드린 건 다 방편이지만 또 방편이라는 약이 필요할 때는 약을 약이 자기한테 필요하다면 그 약을 먹어야 되는 거니까 오늘은 더 이제 다 손 드신 분들은 다 말씀을 하셨네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다 제대로 잘 섭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그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는데 돌다리로 또 두드려보고 건넌다는 말도 있고 그 말이 딱 해당되는 그건 돌다리로 두드려보고 건넌다 그러니까 그런 말은 딱 해당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공부라는 것은 참 조심스러운 것이다 절대로 섣불리 공부가 된 줄 알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이 뭐 수십 년을 그냥 온 인생을 이 공부에만 바쳐서 했다고 해도 절대로 섣불리 자기 공부 믿으면 안 된다 하물며 이런데 어찌 자기 공부를 믿겠느냐 그렇게 해서 공부가 그렇게 다 될 것 같으면 옛날에 선사들이 몇십 년씩 오로지 이 공부를 제대로 한다고 한 분들도 서로 복과량을 왜 했겠습니까 그리고 왜 속았겠습니까 아무리 능통해져도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운전을 50년을 했다 그래도 사고 날 때가 있어요 사고 날 가능성은 항상 있잖아요 항시 조심해야 되잖아요 나 운전 50년 했으니까 사고 안 난다 그런 거 없잖아요 항시 조심해야 되죠 그러와 마찬가지 공부도 나는 이제 안 속는 다 그런 거 나는 이제 사고 안 난다 이러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음 그래서 살얼음판 뒷뜻 이라는 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제 방편으로 막 살얼음판 뒷뜻 뭐 조심조심 간다 이런 분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섣불리 공부가 됐다고 여겨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라서 섣불리 그렇게 여겨버린 쉽게 그렇게 여겨버리는 그런 성향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기 쉽거든요 아 이만하면 공부가 다 됐다 이 때가 되면 누구 말도 귀에 안 들리거든요 그만큼 될 때까지 가는 것도 쉽지 않지만 물론 호락호락하지 않지만 그렇게 갔을 때는 어떤 것도 들리지 않지 여러분들 조금 살만하면 전부 언제나 본문 다 안다 그러잖아요 지금들도 벌써 예를 들어서 어린 어린 아기들도 나 이제 다 컸다 나 이제 어린이다 이런 걸 마찬가지로 그런데 하물며 그만큼 공부가 깊어지면 얼마나 그러니까 참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공부 자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이놈의 상에 속아버리는 그게 그거 상이잖아요 그게 상에 속아버리는 거잖아요 지금은 아직 이런 말 할 계제도 아닌데 미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나중에 가서는 안 듣는다 안 듣는다 누구 말도 안 듣는다 내가 공부가 다 됐고 더 들을 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해서 손해볼 건 없습니다 공부에 철저해서 나쁠 건 없어요 그런데 안 철저해서 속기 때문에 참으로 지금서부터 이런 말을 듣고 절대로 절대로 이거 조심해야 될 일이구나 라는 걸 적어도 자꾸 들으면 안 들은 것 보다는 좀 낫겠죠 어차피 나중에 가서 안 들을지는 모르지만 그 정도로 우리가 내가 옳다 나 안다 내 견해에 속습니다 그 정도로 자기 반단에 자기 견해에 속아요 그 정도로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오늘 법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